Park Sung Hoon vs. His Father's Voice 안녕하세요 Part 2 선배님들이 정말 이번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합동 무대가 가장 포인트이지 않았나 진짜 재밌었지 아 그거는 이제 힐리스를 또 하느라 힐리스가 요즘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 분위기가 됐다고 설렁하네 아유 너무 불편하지마 아유 너무 불편하지마 See the difference of their voice? Well, there's no difference at all 아유 너무 불편하지마 아유 너무 불편하지마